허리가 안 좋았어요. 너무 방치를 오래 했더니 협착까지 같이 와서 보호대를 앉자면 힘을 못 받네요. 다 만사가 짜증나는 거예요. 근육이 빠져서 기운이 없으니까 뭔 일이 안 돼. 아이고야야야야야야. 기운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누가 있는 것도 편해요.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.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조인입니다. 모델 활동도 하게 됐는 걸요. 2,3년 전에 서류디스크로 성장이 너무 심해서 살아나는데 많이 불편했었는데요. 이제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. 생선도 단백질이 좋다고 하잖아요. 고등어 스테이크예요. 단백질 파우더도 같이 뿌려서 먹다 보니까 근육량 늘리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현대적인 느낌이 확 들어요. 굉장히 청결하고 높은 단백질. 50% 이상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요. 우리 반려견을 위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. 현장한테 기회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키워줘야 돼요. 집에 가고. 우와. 야, 미쳤겠다. 인증 모자 진짜. 어머,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공식 동갑 파이팅!